교회 소식입니다. 제21회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신호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경양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50여 명의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이 참석하여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원들을 격려해주기 위해 올라온 100여 명의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밤집회 등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수양회를 위해 식당봉사로 협력하신 여전도회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양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은 초등부가,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유년부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로 열린 근본 캠프는 유년부 600여 명, 초등부 400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조별 활동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장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선생님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소중한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하여 물질로 찬주하신 성도님들과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하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반 공부가 오늘부터 6주간의 과정으로 학습은 제2교육실에서 세례 및 입교는 제3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1국은 제3교육실에서 2국은 제3성전에서 3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금년 8월에 졸업하시는 성경대학, 전도대학, 교사대학 졸업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성경대학은 제2성전에서 전도대학은 제8교육실에서 교사대학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청지기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사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고려신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중앙아시아 선교사이신 김동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주1학교 교사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원 봉사 활동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서울 북노회 김종석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평안교회에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경인노회 임경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서부대흥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지원 봉사 활동은 교육이국 전도사님의 주관하에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에서 8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윤기영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교구별 기도회가 9시 연합기도회는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일 주일 학교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가 금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인만회 청년회 단기선교가 금주 토요일까지 각각 진행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월예회 경향청지기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